우리 다른 쪽에 집안 살림을 맡아오는 우리 부담당입니다. 요새 이제 누구 없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밥 먹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혹시나 오고 뜰까 오고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만듭니다. 근데 오늘은 특별히 보호원회사를 맞이해가지고 이분들도 국가유공국제야. 군대 옷을 딱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. 정연군 도대체 모십시오. 정연군 도대체 모십시오. 정연군 도대체 모십시오. 미세도 자랑하네 산경을 잃고 돌아갈 눈을 잃고 창고의 길을 얻어주신 어머니 내 목소리 그들 목소리 여쭤리 그들 목소리 여쭤리 가득한 그들 목소리 여쭤리 그들 목소리 여쭤리 저의 성을 찾아다니라 사랑할 꿈길 속에 따라다니라 성을 찾아다니라 사랑할 siihen 날이 plumbing하면 결 한국도 성공한다면 싶어요 어어어어어어어 사랑한 웃고 싶고 싶고 싶어 와! 추워! 추워! 감사합니다